심내열관센터 타비팀이 빠른 성장세로 국내 타비 시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타비팀은 지난 2월 시술 100내를 돌파하며 현재까지 시술 성공률 98%를 달성하며 우수한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인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는 네비게이터와 같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타비팀은 국내 최초로 에드워즈사와 메드트로닉사로부터 아시아 프록터를 획득해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타비 시술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타비팀장 순환기네과 장기욱 교수는 심근경색 후 발생하는 심보전을 예방하는 치료법 연구에도 성공해 심장 분야 최고 권위지인 서클레이션에 게재되기도 했는데요. 심보전 예방시대 문을 열었습니다.